오늘? 그래서 그렇게 목욕하러 서셨구나? 저희 이모는요, 손님 오신다고 하면 먹던 숟가락도 놓고 애기씨를 씻겼대요. 손님이 애기한테서 좋은 냄새 난다고 그럴 때가 제일로 기뻤거든요. 아가씨는 제 애기씨세요. 이모가 애기 씻길 때 사탕을 물리거든요. 목욕이 얼마나 달콤한지 가르쳐준다고. 왜 그러세요? 입안이 자꾸 배어 이 하나가 뾰족한가봐. 아, 이 냄새였구나. 아, 이 냄새였구나. ... 아, 이 냄새가 넘게bound 아직은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